네 계속해서 3기 2회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을 향하여 합전하겠습니다. 문과 하나씩 합니다. 들어오세요. 앞에 쓰시면 됩니다. 책 하나씩하고 팔상 예문하고 하나씩 나눠주세요. 앞으로 당기세요. 다 들어오세요. 이쪽까지 안 주셔야 돼요. 다 나눠주세요. 고고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공공 다음에 할 거고요. 고수책에 몇 횟이죠? 사회자님? 네, 3기 미래는 지금 나눠드린 책자 가운데 백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족을 펼쳐주세요. 3기 미래는 스님께서 하실 때 같이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족을 보면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받니라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받니라 네, 이어서 부처님 오심을 찬양하는 찬불가가 입혔습니다. 나눠드린 책자의 백족을 보시면 함께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창을 할게요. 같이 하세요. 흥불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쌓아도 오르고 다시 넓은 독은 막물을 길러 엉망겁도록 변함없는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합니다. 네, 이어서 경전공독으로 반야신명을 복독하겠습니다. 직전에 도흥스님이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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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